논리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1번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사용현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총휴가일수와 사용일수를 이용해서 비고란에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총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을 가지고 8 이상이냐 4 이상이냐라고 비교해서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둥어 넣으신 다음 만약에요. if 그 다음 첫번째 조건입니다. if 함수 다음에는요.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은 총휴가일수에서 총휴가일수 마이너스 그 다음 사용일수를 뺀 값이 근데요. 총휴가일수 우선 지금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할까요? 뺀 값이 8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총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8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심표. 만약에 8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8 미만이겠죠. 8 미만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if 만약에요. if 총휴가일수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d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d3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값이 8보다 지금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휴가 권장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앞에서 if를 한번 사용해서 가로 열었고요. 두 번 가로 열었으니까 끝부분에다가 가로를 하나 둘 이렇게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16에서 15를 뺐더니 8보다도 작죠? 4보다도 작으니까 공백 처리가 되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뭐 두 번째만 클릭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했더니 총휴가일수에서 빼야 되는데 비고에서 빼고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배우지만 총휴가일수라는 글자가 있는 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하는데 2, 2, 3을 선택하고 그 다음 커서를 이 1셀에 있는 총휴가일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참조 마찬가지로 이 1셀은 F4 눌러서 절대참조해야만 고정시켜놓고 수식을 복사해야만 정상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if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if함수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럼 잠깐 쥐어볼게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지금 배우시는 함수가 논리함수거든요. 논리에 가셔서 if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if함수 안에는요.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세 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럼 첫 번째 조건에다가요. 총휴가일수가 있는 이 1셀을 선택하고 F4 마이너스 사용일수,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8.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며 표시할 문구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법사에서 사용하면 장점인 건 뭐냐면요. 원래 문자 처리는 큰 따옴표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수 인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법사에서는 문자를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 입력하고 탭키나 아래 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나는 문자 입력할 거야 라고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8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마법사 상태에서 세 번째 또 조건과 참 거짓을 넣기에는 칸이 부족해요.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칸에다가 꼭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 가시면 이름 상자 이 프란 함수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한 수식은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창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조건 이 1셀에서 F4 마이너스 사용일수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면 표시하실 문구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 포함수 좀 어려운데 마법사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1차, 2차,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만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은 불합격 얘는 불합격이네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다 넘네요. 세 번째도 불합격 네 번째도 불합격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80점을 넘기면 넘기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논리에 가서요. OR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OR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출입값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1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2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3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렀더니 얘는 하나도 넘지 않아서 false가 나왔고요. 어떤 거는 true가 나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얘는 두 개나 해당이 되니까 true가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하나 이상만 80을 넘겼을 때 true 나머지는 false라는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true 값에는 합격 그렇지 않은 값에는 불합격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라고 입력을 합니다. if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가 if 안에 조건이에요. 조건이 끝나는 지점에 커서를 갖다 놓고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어요. if라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예요? 합격이라고 하실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합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문자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마법사 창을 띄워놓고 하실 때는 합격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자동 처리하지만 내가 직접 입력하실 때는 합격이라고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문자 처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문자 처리하실 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합격 그 다음 구분하시기 위해서 심표가 필요하겠죠. 불합격 입력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루 값에는 합격 홀스 값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근무와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기본은 외국어는 다 90점이 넘어야 하겠네요. 90점 이상이면 이 근무랑 출근 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90점 이상이고 80점 이상이고 외국어는 90점 이상이면 회의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쓴대요. 그럼 먼저 이 두 개부터 비교해 볼게요. 커서를 15살에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서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되는데 라고 오하람 수를 골랐어요. 근무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두 번째 출근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얘는 둘 다 넘어서 출입값이 나왔나 봐요. 대부분 다 출구가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외국어 점수가요. 9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트루값에다가 이제 외국어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커서를 25살에 갖다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앤드 함수 한번 넣어볼게요. A&D 괄호 열고 오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심표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이라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지워졌네요. 심표한 다음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누르면 얘는 외국어 점수가 안 되니까 포스라고 나왔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아까 다 트루였지만 이제는 포스도 나오고 트루도 나왔어요. 외국어 점수에 따라서 90점이 안 되면 다 포스로 바뀌었고요. 90점이 넘은 가외만 트루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트루 대신에 회의 근무 포스 대신에 국내 근무라고 바꿀 겁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땐 첫 번째 이 15세를 선택하시고요. 이프 만약에요. 조금 전에 쭉 작성한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회의 근무 그렇지 않다면 문자 처리 정확하게 하시고요. 심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프에 대한 가로가 닫히셔야 되니까 가로도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트루에 해당한 부분만 회의 근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 근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프, 엔드, 오알 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쇼핑몰 판매 현황표에서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뭐 뭐 이고 엔드겠네요. 두번째 총 판매액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간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값부터 구해볼까요? 총 판매액의 중간값은 얼마야? K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함수가요. 이프하고 엔드하고 메디안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프 만약에 엔드 조건이 여러개인데 모두 만족해야 돼. 아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가 메디안인가? M이라고 써보시고 D까지 쓰시면 수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네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총 판매액의 중간값을 구할 건데요. J15셀을 클릭하려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세요. 그래서 J23부터 J15를 드래그해도요. 드래그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J25부터 J23에 대한 중간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 중간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J25부터 J23을 참조해야 돼요. 그러면 드래그하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F4 절대 참조를 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 총판매액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나와있는 1586,500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평균값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중간에 해당한 값이 이 값이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은 구하셨어요. 중앙에 해당한 값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뭐 뭐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 함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등호 다음에다가 엔드라는 함수를 먼저 넣겠습니다. 엔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판매량이 I15셀이 크거나 같다 1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심표 두 번째 총판매액이 J15셀의 값이 조금 전에 구한 중간값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중간값 메디안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 닫아요. 엔터 누르면 첫 번째는 폴스예요. 왜 중간값에 해당이 안 되고 1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폴스가 나왔고요. 추루가 나온 데이터도 있어요. 아까 158만6천보다 크고 판매량도 150보다 크니까 추루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폴스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백을 추루에 해당한 부분에다가는 효자상품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K15셀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If 만약에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조건을 통해서 값을 구해봤는데 끝에다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효자상품 심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 큰다운 표 처리하시고 If 에 대한 가로만 닫아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추루에 해당한 부분만 효자상품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잘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논리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두 번째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랭크 문제에서 랭크점 EQ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신표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D3부터 D12 영역 안에서 물론 위에서부터 드래그가 되신다면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하셔도 돼요. 단 지금 깜빡깜빡 하는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표 순위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지금 시험을 보거나 어떤 점수가 결과가 높은 숫자가 1등 입니다. 내림차순 하시거나 생략하실 수 있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순위를 구하신 다음 1등 2등 3등 4등 까지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 3셀 선택하고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신표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구한 숫자를 가지고 신표 다음에서요. 꼭 신표 클릭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인덱스 넘버는 랭크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입니까? 1과 같습니까? 그러면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문자가 자동 큰 다운벨 되니까 따로 처리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되고요.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오류가 났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은상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경우에 공백으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추주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표시하려면 나머지 6개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공백 처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 처리 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서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에 오류가 있을 때 value if 에러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에러 더블 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값을 구했는데 아까처럼 value 오류가 나온다면 공백 처리 할게요.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으시고 아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소식을 아래로 복사 하시면 1등 2등 3등 4등 에 해당한 값은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원서 번호를 왼쪽에 한 글자 첫 번째 문자와 아래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를 이용하셔서요. 지원학과 코드표를 참 하셔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하나하나 합시다. 왼쪽에 한글자부터 추출할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원서 번호에서 신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M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 레프트 함수 사용했고요. 이 M이라는 글자를 아래쪽 표에 가서 찾으실 거예요. 이 참조하는 표가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컵 함수 사용하면 돼요. 그럼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H루컵 HL 쓰시고요. H루컵 그 다음 H루컵 뒤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 사실 함수 삽입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음 우리 해봤으니까 직접 쓸게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 H루컵 루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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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신표 참조하는 표 테이블 어레인은 아래쪽 표를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위에 가서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신표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죠.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해지는데 맨 마지막에 A는 없나 봐요.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그럼 다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error 더블 클릭 정상적으로 구한 값은 그대로 표시하고요. 신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하시는데 문자 처리 잘 하셔야 되겠죠. 문자 처리 하시고 if 에러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에 수식을 수정하셔서 아래까지 복사하셔야 돼요. 밑에 것만 오류 있다 해서 밑에만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판매기 총판매기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매 총액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이 얼만지를 구할게요. 다섯 번째로 큰 값 d17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l a r l자만 써도 나오네요. 라지 몇 번 k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어디에서 판매 총액에서 이따가 이 몇 번째 큰 값이라는 기준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그 다음 다섯 번째라고 숫자를 넣으시고 엔터 누르면 다섯 번째로 큰 값은요. 7137500 입니다. 라고 수식을 복사해도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똑같이 표시가 되실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 큰 값은 구해놨어요. d17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if 가로 열고요. 내 판매 총액 내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총액이요. 조금 전에 구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심표 이 상품은 재생산을 해야 되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재생산 다섯 번째 큰 값보다 작으면 생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생산 중단 이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총점이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그 다음 가장 낮은 점수는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래요. K17 셀컷을 갖다 놓고요. 총점이 가장 큰 값 하나만 구해볼까요? 는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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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 값을 구합니다. 범위는 범위는 J17부터 J24 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 최대 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이 똑같은 값을 비교해야 돼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가장 큰 값이 몇 점이래요? 188점 다 있다가 똑같이 188점을 비교할 거예요. 188점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K17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등호 다음에 IF 내 총점이 내 총점이 최대가 188하고 같습니까? 188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최고 점수라고 할 거예요.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최저 점수를 또 구해서 비교할 건데요. 지금 사용한 수식과 거의 비슷한데 함수만 바꿔줄 거예요. 등호만 뺀 나머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맥스 대신에 최소 값을 구하는 함수가 민이에요. M I N 넣을 거고요. 민을 넣어서 범위는 동일해요. 만약에 제일 작은 값 하고 같다면 최저 점수 그리고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면요. 이제 나머지는 공백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가 한 번 두 번 가로가 한 번 두 번 닫히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에는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점수에는 최저 점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3번 시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주문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주문 코드에서요. 첫 번째 글자가 T인 경우에는 전화고요. 그 다음에 C인 경우는 온라인 V면 방문이라고 일단은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아래로 채웠을 때 전화가 몇 번 그 다음에 온라인이 몇 번 방문은 몇 번 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글자부터 왼쪽에 글자가 T면 전화 C면 온라인 내용부터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누적 개수를 구해볼까요? 먼저 B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세요. 그래서 Left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A3셀을 클릭하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혹시 T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T하고 같다면 문제에서 전화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전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심표 아래쪽에 쓰려고 하니까 여러 줄로 표시가 되니까요. 제가 위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와 같다면 전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를 사용할 건데요. 등호를 뺀 나머지를 범위정에서 Ctrl-C 뒤에다가 Ctrl-V 그 다음에 T와 같지 않다면 C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C하고 같다면 온라인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하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T, C, V 세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T도 아니고 C도 아니면 V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를 했고요.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If를 두 번 한번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보시면 왼쪽에 글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T인가 C인가 V에 따라서 주문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로로 누적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건데요. 누적 개수는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글자가 T면 전화라고 할 건데요. 전화 다음에 가로를 열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전화 뒤에 가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온라인도 가로 열고 방문도 가로를 여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가로 다음에 우리는 연결해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작성하면서 좀 구분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내가 내 눈에 편하게 하시려면 띄어쓰기 하셔서 이렇게 좀 아 구분 왼쪽 오른쪽 나눠주겠다라고 띄워주시는 거고요. 결과에는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단 이 큰 따옴표 안에서 한 칸을 띄시는 거는 다르죠. 화면에 표시되는 곳에서 한 칸의 스페이스가 표시되는 거고요. M%라는 기호 앞에 뒤에 띄는 거는 결과하고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음 전화 가로 다음에다가 누적 개수를 구하는데 누적 개수는 count if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count if를 이용해서 누적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ount if는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range 범위인데요. 범위는 어디에 가서 개수를 구하시겠습니까? a3부터 a25까지 갈 건데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a3부터 계속 반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누적 개수를 구할 건데 범위가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누적 개수니까 보통의 개수는 이렇게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 개수가 아니라 누적 개수라서 첫 번째 a3부터 a3 안에서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단 누적이니까 첫 번째 a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a3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a3만큼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커서만 갖다 놓고 f4 눌러주시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시작점은 a3부터 아래로 a3에서 아래를 내리면 a4 a5 a6 계속 바뀌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시작점만 절대 참조해 주시고 뒤에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는 카운티 이프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t로 시작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에다가 문자 처리하신 다음 t로 시작하는 글자라는 표현으로 t 별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카운티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카운티 이프를 통해서 개수 t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데이터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뒤에다가 아까 가로 여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가로를 닫아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네. 가로 닫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은 t 전화에 대해서만 누적 개수가 구해지는지 그 다음 이게 된다면 나머지 내용은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어? 전화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우선은 전화만 보세요. t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누적 개수가 구해진 게 확인되셨어요. 아 그러면 t 대신에 c로 바꾸시고 똑같이 방법으로 v로 바꿔주시면 누적 개수를 구할 수가 부분이잖아요. 범위정하고 컨트롤 c 오셔서 온라인 다음에다가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그 다음 t 대신에 뭘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c로 바꾸시고요. c로 바꿔주시고 방문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여기는 v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복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한번 눌러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좀 복사해보시면 이제 전화 말고 c도 v도 해당된 데이터에 누적 개수를 구해서 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아래까지 수식 방문이 좀 많네요. 방문은 10번까지 있었네요. v가 많았었나 봐요. 네. 누적 개수를 구하는 방법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은 m% 연결하는 거는 앞에서도 많이 연습하셨는데 이 카운트 if 안에서 누적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부터 고정해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절대 참조 되는 거 두 번째 영역도 현재 본인의 데이터만 개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a3부터 a3 이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 분을 이용해서 2, 3부터 2, 17 영역에다가 환산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은 감상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감상시간에서 120분 미만이면 그냥 시간을 표시하래요 120분 미만인 경우에는 113 105 이렇게 해당 되겠네요 113 이나 105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2시간 이라고 표시하래요 왜 2시간 이지 우리 1시간은 60분 이잖아요 그럼 2시간이 되려면 120분 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올림에서 라운드 함수를 라운드 업 함수를 사용해서 올림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넘겼다 그러면 2시간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120분이 안 되더라도 120분 미만이면 올림에서 시간만 표시해서 2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물론 59분이다 59분이다 그러면 2시간은 아니죠 59분은 아직 60분이 안 됐으니까요 네 한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감상시간이 120 이상이면 시간과 분으로 나누어 표시하시오 얘는 152분이면요 120분을 뺀 2시간 32분 144분은 2시간 24분 이렇게 시간과 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f 조건을 줄 거고요 120보다 미만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할 거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표시할 거고요 라운드업 올림하는 거고요 텍스트 함수는요 시간 몇 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요 어떤 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120 미만 미만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간만 한번 추출해 볼게요 시간만 그리고 나서 if를 이용해서 조건까지 작성해 볼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려면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누면 60으로 나눴을 때 2시간 2.5333에서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래까지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시간 몇 분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요 우리는 구한 값을 시간이라는 표시하겠다 2시간이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하실 건데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 가서요 라운드업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라운드업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라운드업 그 다음 심표 소수야 자릿수 안 나오게 할 거예요 라고 0이라고 하면 정수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2시간 몇 분 됐던 것들이 이제 3시간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1시간 몇 분 됐던 거는 2시간 이 되네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105를 제가 59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올림에서 1시간으로 표시가 되네요 59분은 올림에서 1시간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이 값을 뒤에다가 시간이라고 표시 붙이고 싶어요 3, 2, 4 이렇게 표시가 됐던 거에다가 시간이라고 좀 표시하겠다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요 TEXT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요 맨 끝에 가서 우리는 내가 구한 조금 전에 숫자를 구해놓았던 값에다가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60으로 나눠서 올림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 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제에서 120분 미만일 때만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을 주시기 그 다음 게 이제 시간 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시간 분까지 작성을 해볼까요 이제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신가요 현재 왼쪽에 있는 시간을 60으로 나눴을 때 그걸 올림해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네 이건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걸 좀 해볼게요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거 그러면 음 우선 이거를 그냥 둘까요 네 우선은 이거를 좀 이따가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지워볼게요 다시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120분 이상일 경우에는 시간과 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과 분으로 표시하는 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고 등호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어 이제 올림하지 않을 거예요 올림하지 않고요 시간만 시간과 분을 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시간에서요 왼쪽에 있는 시간에서 시간을 60으로 나눴을 때 60으로 나눴을 때 값을 빼면 순수한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60으로 나눴을 때 값을 좀 확인해 볼게요 MO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신표 6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얼마가 구해지냐면요 30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세요 어 왼쪽에는 120분을 빼니까 32분 얘는 60을 빼니까 45분 그 다음에 얘는 음 얼마를 빼야 되죠 계산해 120 120 180 180분을 빼니까 48분 이렇게 해서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가는 이렇게만 해서 우리는 분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다가 어 분이라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이제 몇 시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뺀 값을 우리는 뺀 값 아 그러면 어 왼쪽에서 바로 왼쪽에서 이 60을 나눈 나머지를 빼면 순수하게 얼마가 나올까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120분이 구해지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60 120 180분에 해당한 값을 구해져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몇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걸 다 같이 구한 값을 나누기 60하면 아 2시간인데요 어 1시간인데요 뭐 3시간인데요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값에다가 시간을 좀 붙이고 싶어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난 조금 전에 구한 값에다가요 어 0시간이라는 형식으로요 숫자 다음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2시간 1시간 이라고 구해집니다 되셨나요 이 값 뒤에다가 아까 구하셨던 분 넣을 수 있으실까요 n% 연산자 이용하면 어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는 쓰시는 거는 이제 분자를 붙이게 해서 텍스트 함수 쓰시는 거고요 mod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60으로 나눴을 때 그 값에다가 우리는 뭐를 붙여요 몇 분이라고 쓸 거예요 몇 분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한 칸 정도 앞에 숫자 앞에 한 칸 정도를 좀 띄워 주시면 몇 시간 한 칸 띄우고 몇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스페이스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에 공백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 여기는 2시간 32분이고요 여기는 1시간 45분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상시간을 가지고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죠 if 만약에 감상시간이 120 미만이면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조건을 좀 표현해 볼까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작다 120보다 작습니까 그럼 심표를 넣습니다 120보다 작다면 그냥 올림 해가지고 시간으로만 표시하세요 라고 아까 했잖아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이란 글자를 붙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이하 자릿수를 그냥 올림하기 위해서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을 얼마로 나눴을 때 60으로 나눴을 때 값을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오지 않게끔 정수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0을 넣어 주시고요 라운드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그 다음 텍스트 함수이잖아요 텍스트 함수에다가 우리는 몇 시간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그러면 여기 심표하는 이유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시간까지만 표시할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시간과 분을 표시하겠습니다 맨 끝에 가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120분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2시간 그 다음 120분을 이상인 120분 이상인 데이터에는 몇 시간 몇 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요 좀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고 아 이게 맞지 뭐가 틀리지 라고 좀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작성 물론 잘하시면 처음부터 쭉 작성해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어려워 하나하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눠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와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K3부터 K30 영역에다가 진행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가 검정색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표시된 값에다가 0.75일 경우는 75% 뭐 40%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검정색 사각형을 반복해서 표시하는 작업만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리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피트는요 이렇게 REPT라고 입력하면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함수와 가로까지 작성이 되고요 텍스트에 어떤 텍스트를 넣을 거냐면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요 한자 키를 눌러요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 검정색 네모를 선택하시고요 문자 닫아주셔야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작업은 하셨어요 다음 몇 번 몇 번 반복하실 거예요 라고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몇 번에 해당한 값은요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겠냐면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로 나누래요 그러면 6 나누기 8 하면 소수 자릿수로 돼서 이게 과연 반복이 될까요 가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하나도 반복이 안 돼요 왜냐면요 우선 제가 리피트를 지우고요 몇 번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6 나누기 8 하면 0.75래요 근데 우리는 7개를 반복하려면 이 값에다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10을 하면 곱하기 10을 하면 이렇게 7.5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7번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나누기 한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7번을 반복할 수 있겠구나 그럼 다시 등호 다음에다가 리피트 함수를 다시 써볼게요 리피트 그 다음 문자 한글 자음에 리피트 다음에 더블클릭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와서 함수가 가로가 안 열려서요 가로 다시 열어볼게요 그 다음 여기 안에 와서 텍스트 우리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네모를 반복하겠습니다 신표 몇 번은 조금 전에 나누기와 곱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구해놨습니다 엔터 눌렀더니 둘 넷 여섯 일곱 번이 반복이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복사했더니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게 있네요 얘는 일을 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된 거예요 일을 0으로 나눴더니 오류값이 표시가 돼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오류가 오류값이 표시될 표시일 경우에는 신생강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오류부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가서 수식은 수정합니다 if error 라고 문제에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f error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좀 표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표 다음에 끝에다가 신생강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if error에 대한 가루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류에 대한 해결은 되셨어요 그 다음 지금 반복해서 표시는 했고요 끝에다가요 75% 40% 라는 0.75일 경우에는 75% 0.4일 때는 40% 라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현재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신표 바로 앞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를 구하셔야 되겠죠 숫자는 텍스트함수를 이용해서 나누기 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 아까 신생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를 나눠요 신표 그 값을 백분위수로 표시하래요 그럼 백분위수로 표시하겠다 형식을 지정하실 때 큰 따옴표 누르시고요 소수 한자리까지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를 0.0%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는 오른쪽에 각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진행률까지 3번 문제까지 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표 4에 왼쪽에 있는 사업자 명가 표 5에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요 N3부터 N12 영역에다가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번호에 사업자 번호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숫자는 여기 여기 사업자 번호에서 앞에 세 자리 빼고 하이픔 빼고 여기 88251392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동그라미 우리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에 해당한 특수문자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수문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사업자 번호부터 좀 가져올까요 V루컵을 통해서 세진정형외과 성산수학학원에 해당한 데이터에 사업자 번호부터 찾아오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V루컵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V루컵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 표에 가서 찾을 겁니다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FALSE라고 넣으시거나 또는 숫자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V루컵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네요 왜 오류가 나왔냐면 세진정형외과는 표에 없어요 찾으려고 했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오류가 표시가 된 겁니다 문제에서요 없는 사업자 번호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아까 앞에서 했던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등호 첫 번째 수식에 가서 IF 에러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값은 구해놨고요 혹시나 오류가 나셨어요 그렇다면 공백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공백 열고 닫고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고요 다음은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숫자에 대해서는요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M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대해서 공백은 아니고 IF 에러는 사실 나중에도 됐었는데 우리 눈에 좀 에러가 신경이 쓰여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VLOOKUP을 통해서 가져온 값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자에 대해서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VLOOKUP 바로 앞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가 Repl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올드 텍스는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에 대해서 신표 스타트 몇 번째 문제에서 다섯 번째라겠나요 다섯 번째 신표 몇 글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니까 두 글자 그 다음 신표 새로운 텍스 물어봐요 새로운 텍스니까 문자 처리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눌러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동그라미 하나 미음 눌러서 한자키 동그라미 하나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리플레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며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동그라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첫 번째야 변화가 없죠 두 번째 값을 찾아왔던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리 함수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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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